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 예정인 사업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사업은 죽도를 태양광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으로 변모시키는 홍성죽도 에너지 자립섬 프로젝트입니다. 태양광 부문 글로벌 1위 기업인 우리그룹의 태양광 사업을 기반으로 충남 지역의 태양광 사업화 밸리와 충북 지역의 태양광 생산 공장,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태양광 R&D 기능을 묶어 충청권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앞바다에 위치한 죽도는 약 31가구, 7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섬. 그동안 이 섬에서 필요한 전기는 디젤 발전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온실가스 집약적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친환경 발전 설비 구축 및 친환경 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 등 클린 에너지 산업 기반의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룹은 올 연말까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충청남도 지역의 2차 전지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들과 연계해 이 섬의 디젤 발전을 100%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합니다. 올 연말까지 죽도의 에너지원이 완전히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되고 나면 그동안 디젤 발전으로 인한 소음과 매연 등의 문제가 해결돼 죽도가 청정섬으로 탈바꿈 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100%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니까 에너지도 많이 절감이 될 테고 주민들 생활하는 데도 경제적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례들이 성공을 해서 이런 다른 데 낙도 섬 저희보다 더 안 좋고 좋고 있던 섬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동안 디젤 발전을 위해 사용하던 약 9,300만 원의 연간 유류대를 활용해 관광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죽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죽도 내 폐교를 활용해 가로등 및 태양광 텐트 등을 컨셉으로 한 클린 캠핑장을 조성해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완료 이후에는 삽시도 등 충청남도 내 7개 섬으로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태양광 사업화 허브 구축과 관련해 태양광 응용 제품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합니다. 실제로 그룹은 솔레이텍이라는 소형 태양광 모듈 제조회사와 협력해 공동 마케팅과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솔레이텍은 2017년 매출 100억 원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태양광을 이용한 여러가지 충전기를 개발하고 제작하여 왔은 기업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서 새해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큰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화그룹과 같이 큰 거대구업이 저희를 뒷받침해주면 세계시장 진출이나 시장 개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입주할 계획입니다. 한편 창조센터 본부는 태양광 응용 제품의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판로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태양광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태양광 응용 제품 관련 정보 탐색과 사업화 아이템 발굴의 산실로 활용되고 디자인 설비를 통해 지역 대학 학생들의 태양광 응용 제품 아이디어를 실현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으로 명실상부한 태양광 클러스터로 거듭나기 위해 충남 서산에는 올 연말까지 5천평 규모의 서산 태양광 벤처단지가 조성돼 대덕 및 한화큐셀 글로벌 R&D와의 기술 교류, 특허 공유를 통한 협업이 추진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